오늘 주루 사올꺼야 콩하면 주루 우와 주루 사올꺼 주루 사올꺼 주루 사올꺼 주루 사올꺼 주루 사올꺼 주루의 격한 반응 주루의 향상 없다 주루의 향상 너무 변하게 또 저러는게 나머나 잘 먹어서 그런게 아닐까? 잘 먹는 것도 있네 귀여워 땅콩아 위에 뭐가 있어? 연ibt 나가 좀 더 이상 어 아니야 쥐 아니야 정설모야 정설모 내지는 뭐지 저거 어머 쟤 어떡해 저게 매달려있어 저거 하늘다람쥐야? 어 그런가? 하늘다람쥐 나 좋아하는데 어떡해 니가 진정한 개냥이다 어 귀엽다 자꾸 비벼 그럼 안녕 안녕 저걸 어떻게 우리 해보려고 먹으려고? 어 잡으려고 사냥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 그러다가 날아가면 이런 개냥에도 그런 본능이 있어? 왜? 그때 벨라도 셋 잡았잖아 오 난다 뭐야 뭐야 야 봐봐 여보 이거 봐봐 잡살 아니 이거 봐보라고 옆모습 이거 봐봐 뭐 있지 등에 꼬리야? 꼬리잖아 날다람쥐인가? 어? 진짜? 날다람쥐 확률이 엄청 높다니까 지금 어 뭐야 뭐야 허리가 저렇게 돼있어 몇 걸음 걸지? 내려와 내려오면 죽는끼들 내려오면 야 고양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확 나는 줄 아냐 지금 쟤 고양이 때문에 저기 간 거 같아? 어? 엄마 나 이제 고양이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고양이 때문에 저까지 올라갔냐고 나 2,306이야 나 지금 그럴 확률이 무언가 높지 나 넘어진다 엄지네 얘 움직인다 쟤 고양아 내려와 오지마! 죽어 너 늦게 오지마 일단은 우리가 좀 뭐야 땅콩이를 잡아라 얘 점점 흥분하는데 땅콩이 데리고 저리 가면은 들어갈 거야 내려올 거야 계속 쳐다보는 데 그러면 사람이 있어도 내려와 너무 귀여워 땅콩이 오 날라, 나는거야? 아니야, 쟤가 못날라, 그냥 다람쥐가? 그냥 다람쥐는 말랐지... 뚱뚱한거... 아니 다람쥐가 어떻게...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래... 아니 타고 올라가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왜 이렇게... 어? 나무가 아닌데? 어? 나무가 아닌데 타고 올라가 아빠, 아빠 그러면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냈어 쟤가 비켜줘 비켜줘 아니야 오 어떡해 야 저러다가 전기 저게 되면 어떡해 아니 전기 저거 어떻게 돼 어머머 어떻게 어떻게 돼 땅콩아 좀 포기해 내려놔 땅콩아 내려놔 빨리 빨리 내려놔 야 땅콩아 긁지 말자 우리 야 추루 갖고 와 땅콩아 긁지 말자 우리 땅콩아 내려놔 땅콩아 내려놔 너 물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려놔 안 물어 살아있으니까 내려놔 아 어떡해 제발 땅콩아 내려놔 야 추루 좀 사와 누가 땅콩아 땅콩아 내려놔 아직 숨 붙어있으니까 살자 야 땅콩아 너 물린다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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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땅콩 내려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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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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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아 뭔소리야 이거 하면 오지않을까 어 잠깐 하지마 하지마 죽었어 이미 일단 내려놔 이미 숨통은 없어졌습니다 땅콩아 땅콩아 내려놔 내려놔 어 어떡해 땅콩아 땅콩아 아 어떡해 어 내려놨어 내려놨어 땅콩 하지마 죽었어 어 죽었어 땅콩 하지마 아빠 땅콩이를 잡아 땅콩 이리와 안돼 물지마 안 움직이는데 하늘다람쥐 맞아 어 움직인다 살짝 얘 살아있다 일단 살아있으니까 좀 붙어있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민아 민아 하지마 하늘다람쥐를 잡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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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라니까 잡자 안돼 땅콩아 땅콩아 이리와봐 어떡orde iven 오우 зал 드 الا 땅콩이로 와봐 땅콩이 안 봐 와봐 알검 궁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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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와봐 family 아 어떻게.. 죽였라 죽었어? 앉아 죽어 수리씨 수리씨 올라 올라 안보여 올라 안보여 하 np 죽었지 아니 Pier 이즈 밖에 있는데 죽었지? 우리 안보여 아빠 안보여 땅콩이 잡고있어봐 땅콩이 잡고있어봐 땅콩이 잡고있어봐 못잡아 목덜미 살짝 잡고있어 죽었지 어디있어 이거 얘네 죽었나봐 어떻게해 일단 함부로 만지면 안되니까 야 좀 살아봐 야 갔어 가 정신차려봐 정신차려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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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기있어 손은 붙어있는디 어째런가 모르겠어 야 좀 살아봐 일단 빨리 가 빨리 가 어떻게든 가봐 누나 잡으면 물어? 아니 아니지 사람이 함부로 손 대면 안된다고 그럼 어떡해 쟤 저렇게 버려두고 어떻게 가 열어봐 아이아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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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기 좀 산다 산다 저기 병원가야되는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함부로 손 대면 안된다니까 아니 그래도 어디 보내야지 멀리 멀리 보내주자 여긴 위험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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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잡아봐 아니 애가 애가 아우 어떡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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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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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하늘다람들 많은데 잡았어? 아니 지금 애가 손만 그렇게 붙어있잖아 어디에 얼굴이 아우 어떡해 불쌍해 이걸 갖다 어떻게 해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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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땅콩이 못 오게 아니 뭐 옷까지 천이라도 있으면 싸가지고 너 옷들 데리고 간다마는 살았어? 눈 뜨고 있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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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눈이었어 저게? 눈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움직여 오지마 지금 데미지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애가 어딜 못 움직인다 어떻게 좀 땅콩 아 나 못 와 안 돼 땅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땅콩 안 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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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까? 잡았어? 오기 오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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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힘좋아 힘좋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도망갈라 간다 도망갈라 간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저 머리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풀숲 있는데로 아니 풀숲이 아니라 제가 가지 또 더 멀리 가야지 아니 또 나무 위라도 야 차 차 차 차 차 차 좋아 나 나 찍을래 안녕 이제 괜찮아? 이거 물렸을 것 같은데 와 진짜 하늘다람쥐네 피 났어? 아니 피는 안 난거야 그럼 이제 풀어줘